이번 시간도 제가 4주만 제공할 거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는 절대 모르실 뿐입니다. 하... 또 나를 시험에 오르시나 이끼야. 1959년에 6월 20일 여자분이신데 21년도를 중점으로 미래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자야? 네. 진짜로? 네. 헌야다 구여보십시다. 여천지 심령님들 압수받아 오른공수 천두를 내려보실 절에 개선은 대사리 이 사람은 작고 여자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만일에 이 사주를 가졌다고 하면요. 2월 생일이야. 2월 21생. 삶에서 고난이 많다. 그리고 고난이 많고 어떠한 기로에서 지금 서서 있는 그런 해년이 될 수가 있어요. 신중년에. 내 건강도 갖다 누구나 뭐 건강이야 뭐 다 저기 한다고 하지만 건강도 건강이 좋은. 마음 쪽으로 힘 쪽으로 가슴아리를 하고 내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다가 내가 떨어지는 그런 해년이야. 올해가. 올해가. 그런데 자꾸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남자 사주로 나와. 남자 사주로 나와. 그러는데 이 이름을 지금 나라에 녹이 들어있어요. 녹. 녹이 있다는 것은 녹밥을 먹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교육자라면 교단에 있는 것이고 무슨 국회의원 사주를 가졌다 가면 국회에 갔다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2월 20일 생이라 좀 답답해. 착하기는 굉장히 선하고 착해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설득력도 강하고 사람들이 야 이 양반이 이렇구나 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 있는데 올해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이 나한테 말하자면 아군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적근들이 많아. 그래서 화살바지. 화살바지. 자꾸 이렇게 나온다. 할머니들이야. 화살바지. 이 화살바지로 해갖고 잘 피해가면 성공을 할 것이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라에 녹밥을 놓기 관녹이 들어있어요. 올라가는 선까지 이제 올라가겠지. 나이가 지금 63살이지만 그래도 저기를 보고 그러면 예수는 7가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사주다 그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선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좀 사람들을 좀 잘 추스려야지 되고 내 주장이 완벽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주장이 완벽하면 그게 사실이고 맞는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남의 말 들어갖고 좋을 게 없거든. 남의 말도 들어주긴 들어줘야지 돼.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중립을 잘 지키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다시 한 번 반복을 해서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저기도 마찬가지야. 정치 싸움이든 뭐든 마찬가지야. 이 양반이 어디 갔다 서서 있던 이 자리는 변함없어요. 계속 아까 얘기했죠. 녹이 들어있다고. 뭔지 몰라도 이 할머니들 이 사람은 녹을 먹는 사람이다 그래. 정의정, 자의정, 의정 이런 사주로 가졌단 말이야.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녹이 올라갈 수가 있어. 이상하게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내가 보니까 기가 세게 나오거든. 그리고 고집도 세다. 이 사람이 고집도 세갖고 지금 집에 식구들이 보면 이 양반은 거역을 못 할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는데 올해 신축년에 들어서서는 기운이 대주한테 많이 쏟는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적을 만들지 말고 나한테 다 배필할 수 있는 사람. 화살바지를 해서 그거를 피해 가거든요. 그만큼 여러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총대를 매갖고 여러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야. 큰일을 하다 보면 큰일 작은 일인데 큰일을 하다 보면 총바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옳은 총바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그래요. 옳은 총바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제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래. 올해 년에 63살의 이 운의 기운은 그래도 신축년에는 좋으니까 좋게 이어 힘들었던 거 눈녹듯이 녹혀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 나라의 눕밥을 먹는다 그래. 아주 고집이 세다 그러고 자꾸 기절하고 안 그러고 자꾸 대주라고 그래. 남자? 남자라고 그래. 아 그래요? 어? 여자 상으로 저기하면 이 사람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 2월 20생 1생이. 남자가 되니까 나라의 눕밥을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주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신령님들이 또 말씀해 주셔서 또 저기하고 또 신령님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얼른 받아서 또 못 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만일에 나라의 눕을 먹는다고 하셨으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힘을 내셔서 우리나라로 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청왕만 씨님 바라는 메시지라면 메시지예요. 근데 누구신데? 야 관녹이 찍고 이 양반이 성격이 보통 깡깡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상전 국회의원. 심상전이면 남자잖아. 여자분이세요. 여자야? 네. 근데 왜 남자 사주야? 그래요? 근데 남자분처럼 강직함이... 그러니까 남자라고. 너무 잘 봐주셨어요. 이 사람이 잃었으면 크게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사주를 가졌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뭐 여자의 남자라니까 남자상이라고 딱 얘기를 해야지 그게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남자야 남자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고 그래. 그래요? 남자분처럼 강직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잔데 남자라고 남자. 이 사람은 남자야. 남자 사주를 가졌어.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딱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